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읽는 내내 이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진짜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10년 전에 내가 이 책을 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머리를 지배했어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요? 우리 아이 수면 혁명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여러분 실용서 끝판왕입니다. 그냥 원서 평가가 넘사벽이에요. 그냥 이 소아, 어린이, 아기 수면에 관련해서 최고의 대가가 관련해서 정말로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든 상황에 관련해서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유익한 실용서고 저희 가족이 우리 딸을 우리 아딸이 한 살 때 두 살 때 재우는데 정말로 애를 많이 먹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아내가 우리 딸이 엄마랑만 잘라 그랬어요. 저랑은 죽어도 안 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그것 때문에 건강이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한 것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같이 울기도 엄청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거를 읽었더라면 수면 훈련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다 안 했을 거거든요. 여기 선생님도 자녀분이 있어요. 여기 의사선생님도 자녀분이 있는데 자기도 공부하면서 내가 이거를 일찍 깨달았다면 첫째 때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기도 후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공부하면서, 공부하면서, 임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만큼 유익한 책입니다. 제가 이 저자에 대해서 좀 읽어드리면 그냥 스펙이 끝판왕이에요. 크레이그 카나파리는 예일 소아수면센터의 소장이자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이며 예일 뉴헤이븐 병원의 주치의다.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코네티컷대 의과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고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소아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했다. 이 메사추세츠 종합병원이 MGH가 탑3병원일 거예요. 굉장히 좋은 병원입니다. 진짜로 미국에서도. 그래서 그냥 경험치가 넘사벽이고 굉장히 블로그로도 진짜 엄마, 아빠들이랑 소통을 많이 했고 자기가 진짜로 실제로 환자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다양한 가족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사례가 엄청 꼼꼼해요. 그러면서 따뜻한 진짜로 선배, 오빠 같은 형 같은 사람이 아이는 재우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거를 탁나게 설명해 주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좀 안 팔려도 되니까 이게 로크미디어 책이거든요. 이게 안 팔려도 되니까 그러면 안 되네요. 이제는 고객사여서 근데 로크미디어는 그런 거 다 이해해 주는 솔직히 출판사입니다. 로크미디어는 정말로 독자가 잘 되기 바라는 출판사이기 때문에 조리원에 이 책이 다 배치됐으면 좋겠어요. 조리원에.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에 다 배치돼서 그러면 이제 읽는 게 또 읽고 읽는 게 또 읽고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그렇게 돼도 좋으니까 거기 조리원에 있을 때는 이제 좀 시간이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빠랑 엄마가 같이 책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책 자체가 작고 얇습니다. 그래서 금방 며칠이면 다 읽거든요. 솔직히 각 잡고 읽으면 이틀이면 아, 이거는 좀 꼼꼼히 내가 이제 적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 공부해가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 걸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유익한 책인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몇 부분만 소개해드리면은 그러니까 수면 훈련에 대해서는 책을 다 읽으셔야 돼요. 너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면 사이클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세 가지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접은 게 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책도. 그냥 너무 적용하면은 바로 유익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실용서 끝판왕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은 16쪽으로 가보면은 아, 너무 좋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잔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는 당신보다 수면 부족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다. 아이들은 자동차 뒷좌석이나 유모차 같은 곳에서 틈틈이 낮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식의 낮잠은 숙면이 제공하는 것만큼의 혜택을 주지 못한다. 연구 결과들은 피로감을 느끼는 아이가 행동을 조절하거나 정보를 기억하는 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나중에 애들한테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잠을 잘 못 자면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잠의 중요성은 완벽한 공부부터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도 예외는 없죠. 그쵸? 어린아이는 더 중요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한 수면이 부족한 어린아이는 놀이터에서 꾸벅꾸벅 조는 대신 과도하게 활동을 하면서 친구들과 싸움을 벌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아이들 가끔 보잖아요. 뭔가 행동이 과격해요. 이런 아이가 잠을 못 자서 그랬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게 점점 심각해져요. 잠을 못 자면 이게 계속 연쇄 반응이거든요. 게다가 그들은 비만을 겪을 확률도 더 높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에 이를 때 수면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더 높다. 불면증이 있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수면 문제가 보통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잠 못 자면 지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부터 수면 훈련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 호주의 연구에 의하면 5세가 될 때까지 밤에 혼자서 잠을 자는 법을 터득한 아이들은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 감정 조절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한다. 혼자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수면 훈련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못했죠. 너무 안타깝죠.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이 책을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그래서 예비 엄마, 아빠 지금 아이가 0세부터 5세까지의 엄마, 아빠들은 이 책을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간단한 거 읽어드리면 몇 쪽이지? 44쪽. 이것도 되게 짧은데 부모가 아이를 침대에 눕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검토한 연구자들은 생후 3개월경에 졸리지만 잠들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잠이 올까 말까 하는 상태인 거죠. 상태에 침대에 눕혀진 아기들이 자기 위안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거는 제가 꿀팁이라서 하나 읽어드린 거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 체야를 키우면서 얘가 완전히 잠들면 걔가 깰까봐 신주단지 이렇게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싹 눕히고 저희도 휴 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어떻게 재우는 게 좋냐 그러니까 졸릴까 말까 할 때 눕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자기 위안자가 보면 수면 사이클을 보면 우리가 잠을 자다가 밤에 깰 수가 있거든요. 수면 사이클 때문에 단계가 있으니까 자기 위안자가 된 아기들은 뭐냐면 잠이 깨요. 아아악 울면서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깨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위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서 다시 스르륵 잠이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구체적 내용이 수면 사이클부터 여러분 공부를 싹 한번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수면 훈련뿐만 아니라 이 의사 선생님께서 두 명의 아이의 아빠예요. 그러면서 양육에 관해서도 굉장히 지식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면 때문에 언급한 부분인데 제가 한 챕터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냐면 132쪽으로 가보면 이게 이것만 오늘 뭐 어차피 책 안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이것만 오늘 들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희도 못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아이의 짜증에 대처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작정 아이를 고립시키는 타임아웃이 아니라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개입하는 타이밍이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아이가 몹시 흥분한 상태라면 먼저 아이의 그런 태도를 유발하는 느낌부터 인정해준 뒤 예를 들면 형이 고민형을 빼앗아서 가서 화가 났나 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몇 분이 진정이 되면 다시 곁에 있어주겠다고 말하라. 그런데 아이가 2초에서 3초간 차분해질 수 있을 때까지 아이를 외면하라. 저도 이걸 알고 있었지만 저는 이런 건 다른 양육서에서 봐서 알고 있었지만 잘 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더 잘 실천을 하셔야 돼요. 우리 예비 엄마, 아빠 그다음에 미치아 가동들, 엄마, 아빠 등 이걸 더 잘 실천하셔야 됩니다. 아이는 부모를 보면서 부모가 자신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투정이 부모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걸 사이클을 설명을 해줘요. 하지만 아이가 차분해지자마자 당신은 다시 아이를 위로하면서 관심을 기울여줘야 한다. 그냥 차분해지면 그때 위로를 해줘야지 계속 달래면 아이는 아 내가 짜증내면 엄마가 날 달래주는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부 아이는 이때쯤 이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리우친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다시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럴 때 당신은 다시 아이를 이게 가슴이 아프고 절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주의 양육. 우리 배웠죠? 부모 공부에서도 다시 노골적으로 외면하기 시작해야 한다.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요컨대 부모는 아이의 투정을 무시하고 아이의 차분한 태도에는 관심을 기울이면서 되도록 화를 내거나 벌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건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본인도 두 명을 키워뵙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짜증을 내면 너 이 새끼! 뚜가 안 그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 차분하게 외면. 그냥 외면. 그거가 엄마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 아빠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가 좀 차분해졌어. 그러면서 다시 우쭈쭈 그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그래 훌륭하다. 그러면서 여기 양육에 관해서도 좋은 게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로 수면을 어떻게 잘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침대를 뭘 쓰고 여기에 수면 사이클을 이해를 시키면서 아 저는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만 여덟 살이거든요. 아 그건 우리 딸한테도 우리 딸이 잠을 안 자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 갑자기 안 자겠다고 땡깡을 부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수면 압이 약해진 사이클이 넘어가서 그러는데 아 내가 이거 수면을 우리는 왜 자야 되나? 그 다음에 딱 딴 책에서도 어? 어 우리가 그 로크미드에서 아는 수면 책이 있잖아요. 숙면의 모든 것. 그 책에서도 이제 다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수면 압에 관련된 걸 내가 다시 이제 또 공부하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면 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이클이 두 개가 가기 때문에 수면 압이 확 왔을 때 잠이 드는 거거든요. 높아졌을 때. 근데 그게 시간이 넘어가면 풀려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높아지는 사이클이 옵니다. 그때 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예를 하나 알려줘요. 애가 잠을 잘 안 자면은 잠자는 시점을 조점해 보라고. 그것만 조절해도 생각보다 주치의잖아요. 여기 이제 아이 관련 수면 관련해서 병원에서 상담을 많이 해주고 치료도 하고 처방도 많이 하는데 애기들 재우는 시점만 조절해도 생각보다 애기들이 훨씬 잠을 잘 잔다는 거를 말해주는 거예요. 별거 안 하는 거예요. 수면 압이 가장 높아질 때 애를 재우는 거예요. 그건 이제 조금씩 30분씩 앞뒤로 조정을 해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부터 원리부터 논리부터 깨알코티까지 짜라라라라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아이 수면영명. 저는 이런 거 보면 우리 고 작가님을 참 뭐라 그럴까.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책은 생각보다 많이 제 생각에는 많이 팔리는 책은 아니고 마케팅 포인트도 솔직히 약한 책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랄까 소비 주체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뭐 10대, 20대부터 50대가 읽는 책은 아니니까. 근데 이게 필요하다고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로크미디어 있을 때 판권을 산 거거든요. 로크미디어는 여러분 고객사긴 하지만 여전히 훌륭한 출판사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마케팅 대행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마케팅 대행을 하면서 을 주제에 뭐라 그러잖아. 이 책 많이 안 읽으셔도 되니까 이게 다 조리원에 깔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판매 부스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왜? 거기 조리원에 싹 다 깔려서 거기 서면 읽는 게 그냥 뭐라고 루틴이 돼버리면 그 다음에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예요. 로크미디어도 다 그런 거 로크미디어 대표님들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저는 100% 거기에 자신 있습니다. 대야 안 나눠봐도. 그만큼 훌륭한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마케팅 대행도 계속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해주는 거지. 막 우리한테 이거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마케팅 대행을 계약을 했으면 안 하죠. 저희도. 저희의 가치관과 맞지가 않는데. 아무튼 너무 훌륭한 책입니다. 그냥 평가가 넘사벽인 책이에요. 그래서 예비 엄마 아빠 아니면 잠자는데 좀 문제가 있는 가족 아이가 있는 그런 가족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서 읽어보셔도 좋아요.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이야기로 알찬 책 리뷰로 신박사TV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